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그 전에 영상 소개를 해드렸죠? 처음 타란툴라를 키우실 때 걱정거리죠? 타란툴라 털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 털을 털다, 털을 날리다 이건 뭘까요? 수리검을 날리는 것처럼 날리는 거? 이건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보시죠 다음 타란툴라를 키우시는 분 여러분들은 아시죠? 작은 타란툴라, 작은 타란툴라도 털을 터놔 모르실 거예요 잘 타란툴라 유치애들도 털을 털긴 하는데 작은 애들이요 작은 털을 털어도 사람들한테 피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해요 작은 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보시죠 하지만 이 작은 타란툴라가 점점 커지죠? 커지면 털도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향을 끼치는데 또 사람마다 그리고 타란툴라 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란툴라 털을 터는 건 어떤 걸까요? 보통 배해성인데 배해성들은 털을 좀 털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배해성이 털을 터는 건 아니에요 좀 순하고 성격이 온순한 애들은 잘 털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격 차이가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어서 같은 종인데도 털을 털은 종들이 좀 예민한 종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털을 잘 털은 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대표적으로 팜포, 레서, 골리아 이런 유예들이 보통 털을 좀 많이 털고 털 독성도 조금 강해서 좀 민감하게 털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털을 막고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란툴라는 털을 왜 터는 걸까요? 음... 타란툴라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써 털을 사용합니다 보통 사육을 할 때는 사육장을 들거나 그리고 사육장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핀셋으로 직접적으로 타란툴라를 건들거나 메이팅할 때나 아니면 사육장 옮길 때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자 털을 터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좋은 개체일 경우 본인보다 큰 물체가 다가왔을 때 이럴 때도 놀라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털을 털기도 하죠 하지만 털을 털지 않는 종들은 어떻게요? 앞다리 쫙 들어서 방어적인 태세를 보이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타란툴라는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몸에 어떠한 위협을 느꼈을 때 그렇게 방패처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털을 맞으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직접적으로 타란툴라 털을 가까이에서 얼굴을 맞았을 경우는 크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눈에 맞아서 눈에 털이 들어가서 눈에 털이 꽂혀서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타란툴라를 직접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동물처럼 이게 뭐지 하고 냄새를 맡으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냄새를 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냄새 맡지 마세요 동물들처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는 마세요 보통 사람 피부에 털이 박혔을 때 얇은 피부, 목, 손등, 팔뚝 이런 부분에 맞았을 때 털이 박혀서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증상이 일어나요 빨갛게 점점 두드러기가 일어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눈에 박히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대지 않기 때문에 또 떠있던 털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보통 눈이 살짝 뻑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끈적끈적한 눈곱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눈에 있던 털들이 빠져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피부에 박히고 말아요 보통 털을 맞으면 피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러기 같은 게 일어나고 간지러워요 처음에 맞았을 때는 따끔따끈거리고 그 다음부터 간지럽고 하는데 이 증상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마르면 한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가끔씩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해결 방법 첫 번째 처음 털을 맞아서 따끔따끈거릴 때 이럴 때는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누 알카리성 비누를 이용해서 씻어내시면 돼요 씻어내시던 방법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목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씻어내시면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고급 비누보다는 조금 저렴한 비누과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기억해두시고요 테이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테이프로 하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털 맞은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뜨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면 내 털도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털 테이프의 능력에 따라서 내 털도 뽑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방법은 저는 하진 않아요 우선 테이프를 붙일 때 누르기 때문에 더 박힐 수도 있고요 빠져나온다고 저는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면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죠 샤워를 하고 나면 털 박힌 부분이 빼갑게 막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렇게 털이 박힌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세월을 다 마치시고 나서 찬물로 하시거나 여름철에는 찬물로 하셔도 되죠 찬물로 하면 증상이 좀 완화가 돼요 처음에 뜨거운 물로 하면 막 두럭이 일어나면서 열이 후끈후끈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털이 박힌 부분에 찬물로 돼서 조금 열기를 식혀주시면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다 보면 가렵기도 해요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버물리 버물리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버물리 우리의 친구죠 그렇게 여러 번 가려울 때마다 버물리를 발라주시면 완화가 돼서 간지러움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팁 우선 첫 번째로 어린 친구들은 알러지가 있으시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니까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 나중에 키우지 못하게 하니까 처음부터 관심이 있다 그러면 털 안 널리는 종을 키우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하고 따로 살거나 나이가 그렇다 그러면 키우셔도 돼요 털 다리는 거 그러면 알러지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집 청소하거나 학교에서 청소를 하실 때 먼지가 날렸을 때 내가 콧물 질질 나고 나 그렇다 아니면 봄마다 내가 죽겠어요 그런다 그러면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영향을 끼시지 않아요 털을 독이 강한 애들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약한 애들 먼저 키워보시고 문제가 안되면 강한 애들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털을 안 날리는 종도 털을 안 날리는 종을 키우라고 했는데 털 날리는 종을 키우지 말라 그랬고 그러면 털을 날리지 않는 종을 키우고 싶은데 그게 어떤 게 있나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냐 우선 엉덩이를 보시면 털이 많이 안 보여요 복슬복슬 털이 안 보이는 종 개체 사진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상세 사진 그리고 두 번째 보통 건들었을 때 쏴놨다고 하는 애들이죠 다리 드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리 들지 털을 안 날려요 다리만 들고 어떻게 땅바닥 때려요 막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그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죠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요 손가락 각대지 않는 이상 점프해서 달려들어서 공격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런 종이 여러분들한테 안전합니다 사나운 종이 안전한 종이게 돼요 털 날린 거는 내가 멀리 있어도 털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보자들은 털 날리는 것만 신경 쓰시고요 털 안 날리는 사나게 하는 애들이 키우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또 알려드리면 남의성이나 버러우성 그런 애들이 털을 잘 안 날려요 그런 종들을 키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배성 중에서 온순해 성격이 온순해서 털도 안 날려 다리도 안 들어 하는 애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러우나 남의성들은 왜 털을 많이 안 날리느냐 숙성 자체가 우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요 스스로가 거미줄을 많이 치거나 버러우를 하거나 땅에 숨을 수 있는 의심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요 사역장을 들었다 나거나 아니면 뚜껑을 열 때나 이때도 자기 근시처 안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자기 몸이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느낌도 잘 받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 자체적으로 털을 날리지 않게 변한 걸 수도 있어요 배해성은 야생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틈바구니건 나무 틈이건 아니면 돌 틈이건 아니면 스스로가 땅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몸을 숨겨요 왜냐면 천적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놔두시지 많죠 보통 그냥 사역 공간에 배해성 같은 경우는 의심처가 없이 놔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역장을 들었다 놨거나 아니면 뚜껑을 열 때 털 많이 털은 애들은 예민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예민한 애들은 털을 막 털어버려요 지금 내가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요 위협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런 행동 모든 게요 그래서 털을 털고 여러분들이 털을 막게 되는 겁니다 털을 막게 되는 거예요 유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굴을 파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종종 유체인데도 땅을 파고 벌어도 아닌 게 같은 종인데도 어떤 애는 땅 위에 있고 어떤 애는 땅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든 하나의 스트레스건 위협적인 행동이건 충격이건 어떠한 증상에 의해서 털 털은 애들은 그것만으로도 털을 턵니다 그럼 여기서 알겠죠? 쉽게 아! 은신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배 속한테 털을 털어놓은 애들한테 은신공간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나 은신공간을 만들어주면 털을 터는 게 확연히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정도로 줄어들어요 은신처가 없을 때 은신처가 있을 때 얘네들이 털을 터는 종들이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세요 은신처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털의 걱정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충분히 얘가 숨을 수 있는 공간 타란툴라 사이즈에 맞는 은신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 털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은 경우 내가 사육장을 옮기거나 메이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옮겨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선 집에 방에 창문을 여시고 선풍기를 틀고 선풍기가 나와 사육장 사이를 지나가게 지나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털을 날렸을 때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게 선풍기 바람에 맞고 쇽! 쇽!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털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선풍기 바람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지 털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는 거는 방 안에 떠들면서 떠들면서 다 공중에 있다가 나한테 다 박혀요 다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날라오는 것도 맞지만 공기 중에 떠 있는 것도 내 몸에 붙었다가 박혀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방에 공기청정기 하나 두시면 공기 중에 떠였던 털들을 다 빨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필터 청소하실 때 밖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털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이제 거의 마무리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주는 팁은 털을 많이 날리는 정도 해결 방법으로 간단하게 은신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은신처는 사이즈별로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배혜성들한테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흐 도모 씨